아 옛날 못 나가는 아이돌인데 지금도 못 나가는 것 같아요. 아슬아슬하게 못 나가는 그 무지도야 아 돌고래 육회단 신윤석 감독님하고 오늘 이제 하루종일 광고를 찍었는데요 문어 막 해도 감독님이 다 너무 잘했다고 해주셔가지고 말을 아끼시더라구요 잘했다 못했다를 최대한 아끼시더라구요 너무 잘하지 않아요? 손흥 작가님은 제가 봐도 너무 잘하세요. 문어면 얼마만에 걸린 문어고 어떤 상태이며 문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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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Snapchat 정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헛! 헛!